이번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OTHER WORLD 여긴 N3! 안녕하세요, NCT RILLY입니다. 둘 셋, TO THE WORLD! 네 저에 이어서 멤버들 각자 인사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NCT. 좀 아니다, 좀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NCT 127의 일본의 소홍 유타, 산남자 유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CT 127에서 보조개를 맡고 있는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CT 127의 리더 태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와우! 슈와이! 중국의 소홍, 윙윙입니다. 패션하우. 안녕하세요, NCT 127의 태일입니다. 태흐!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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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NCT 127에서 웃음이 많은 마크입니다. 그럼 마크? 오케이. 와, 저희 진짜. 와, 진짜. NCT 127 첫 V LIVE이에요. 네. 그래서 떨려요. 제가 지금 너무 떨고 있는데요. 네. 제가 틀게요. 아, 그리고 또 오늘이. 한번 틀어야 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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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CT 127의 첫 V LIVE 방송이잖아요. 네. 멤버들 우리 모두 어때? 아, 너무 떨려요. 우리 후방차 뮤직비디오도 공개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무대도 보여드렸잖아요. 잠시만요. 아까 태희 형이 질문한 거에 대답 한 명이라도 하고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V LIVE 첫방인데, 우리 소감이 어떤지 다. 아, 저 아까 봤잖아요. V LIVE 첫방 어때요? 엄청 떨려요. 저는 일단 항상 매일매일 지금 설레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데뷔해서 오르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방송도 하고, 뮤직뱅도 하고. V LIVE 어떠신가요? V LIVE? V LIVE? V LIVE? V LIVE요?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원서게인이라는, 원서게인이랑 소방차 다 라이브 무대였지만, 이렇게 정말 생방송이라는 걸 실감하는 방송이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그, 이게 처음인 만큼 조금 약간 서툴기도 하긴 한데, 예쁘게 봐주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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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오, 이거는 NTT127의 숙소 생활이 궁금합니다. 룸메이트는 누구인가요? 네? 저처럼, 저처럼. 어. 어때요? 좋아? 해찬이랑 태형이 언니 그, 그 콤비가 약간. 새로운 조합. 진짜 새로운 조합이어서 사실 약간, 보는 사람들은 약간 좀 신기해요. 저는 좋아요. 저는 맘에 들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숙소에만 가고 싶어집니다. 해찬이가 저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려워하나요? 어려워. 그래서 거실에서 자잖아요. 아닙니다. 거실에서 자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걸로. 사실 다 재밌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트 수가 200만을 돌파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사랑하면서 하트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마크 이거 하는 거 처음 봤어. 저도 처음 해봐요. 이렇게 처음 해봐요. 이렇게 200만 하트가 좋을 거 같은데. 그 정도로. 사실 V앱이 너무 재미있는지 몰랐어요. 예. 감사합니다.